아 좀비 니가 아무리 들이배봐라 내가 물리나라는 포즈도 좋구요 자 역시 경력직답게 여유가 있습니다 정면도 함께 보시면서 가벼운 손인사도 좋구요 네 안들러시 랩트 랩트 사이드 오케이 땡큐 좀 더 밀착해서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한 화면에 담겨야 되니까 생존도 웃음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각자의 개성 넘기 파이팅 포즈 한번 가보죠 좀비한테 절대 물리지 않겠다는 파이팅 포즈 안드레 러시는 좀비 때를 다 물리칠 것 같아요 굉장히 각오가 남다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파이팅 한번 넘치게 파이팅 포즈 한번 가볼까요 파이팅 맞서 싸우는 포즈 우리의 티먹으면 절대 무서울게 없죠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구요 네 파이팅 좀비 버튼 뉴블라운드 11월 19일 공개됩니다 9회 5시입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구요 좀비 버스 뉴블라운드 파이팅 네 아무리 무서운 준비 때들도 먼저 가정기 파이팅 이 상태를 보셨습니다 1등으로 가정기 파이팅 оль 이끌기 para 스포츠 두음이 2등으로 가정기 1등으로 가정기 감사합니다.